안녕하세요. ETS 토익 리스닝 프랫북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벌써 레슨 3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슨 1, 레슨 2, 레슨 3까지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Part 1 강의를 할 때요. 일반적인 이제 Part 1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기도 쌓아보고 유형별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레슨 4 수업 시간에는요. 바로 장소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오늘 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진행을 할 때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로 Part 1 장소별 전략 한번 공략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실내 업무 장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Part 1 사진 보면 실내 업무 사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업무에 관련된 표현들도 많이 정리하셔야 되고 또 이런 사진들도 많이 보셔야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출제 공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사무실 업무 및 회의 사진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실험실이나 작업실 사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ETS 예제를 통해서 어떠한 사진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TS 예제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당연히 업무 사진을 좀 볼 수가 있죠.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갖다가 눈으로 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A번부터 D번까지 음성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여러분들 사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네, 들으셨나요? 자, 바로 스크립트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A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손동작 표현 하나 나왔죠. 쉐이킹 핸즈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쉐이킹 핸즈는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악수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 표현은 토익의 빈출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악수하다 용을 어떻게 한다? 쉐이킹 핸즈 표현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지금 악수하는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A번 틀렸고요. 그 다음 B번 바로 뭘까요? 홀딩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죠. 홀딩은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잡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잘 보니까 여자의 손에 종이 문서를 갖다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표현 바로 정답 처리가 된대요. 자, 그 다음 C번 볼까요? 테이킹 노트 표현 등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리했던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하다, 필기하다 라고 할 때요. 테이커 노트 표현, 지난번에 정리해드렸었죠. 자, C번 같은 경우는 여자가 뭐 칠판이나 게시판 쪽에 가서 직접 메모하거나 필기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사진상에서는 뭐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안 돼요. C번 틀렸습니다. 자, D번 볼까요? passing. passing는 뜻이 뭐예요? 건네다라는 표현이죠. briefcase. 서류 가방을 갖다가 남자에게 건네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종이를 건네고 있죠. 그러니까 D번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정말 포괄적으로 사진을 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우선 여자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라는 홀딩이라는 동사를 써서요. 여기서는 B번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기본 체크업 문제를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진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지금 남자분이 계시고요. 앞쪽에 여자분이 뭔가를 가르치면서 설명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잘 보니까 어딘가 이렇게 살짝 기대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또한 컴퓨터 화면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문제 푸셨나요? 자, 바로 스크립트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을 보니까 포인트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쓸 때 가리키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특정하게 전체사 at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죠. 뭔가를 가리킬 때 우리는 암기를 하죠. 포인트 at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니까요. 남자가 leaning on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카운터는 계산대라든가 일반 단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남자가 살짝 카운터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lean on에다가 표시를 좀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살짝 정리했던 구문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leaning on은 저희가 일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ean on 자체는요, 살짝 기대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허리라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leaning이라는 동사, 바로 이제 against라는 전치사를 만나게 되면 등과 허리를 기댈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이라든가 직각으로 이렇게 기대는 형태일 때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aning over, 이거 어려웠죠? 허리를 숙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lean 자체는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뒤에 어떠한 전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의미 변화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비언들은 필수어 위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정답 처리된 거 아시죠? 자, C번 바로 볼까요? desk is being assembled. 아,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본기 쌓을 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is라는 비동사, 그 다음에 being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pp 형태가 등장을 하며 be being pp라고 불렀죠. B동사 자리에 is가 들어갔으니까요. 현재, 진행, 수동태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 보니까 desk라는 사물이 들어갔죠? 자, 사물의 입장에서 바로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요. 지금 pp 자리에 있는 이 동사를 직접 사람이 등장해서 행위를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등장해서 assemble, 조립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책상을 직접 뭐 할 때? 조립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비빙 pp 표현이 등장을 하면은요. 사람이 꼭 등장해서 pp의 동작을 취할 때 정답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c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책상을 조립하는 모습 없죠?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d번 볼까요? have been left open. 아, 이것도 지난번에 기본기 쌓을 때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완료면서요. 수동태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과거라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행위가 지속된다? 근데 현재로 보여? 헷갈리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토익 시험장에서 체감할 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pp 자리에 들어간 동사를 갖다가 현재형으로 직감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some drawers, 서랍이요. have been left open. 열린 채로 있어. 언제부터 열려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열려 있어.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지금 사진 볼까요? 서랍을 보니까 열린 서랍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d번은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정리해드릴 때 좀 세세하게 다뤄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도 part 1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스크립트를 확인하셔야지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틀을 제시해드리는 거니까요. 이 틀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사진 잘 보시고요. 네, 이제 풀어주셨나요? 자, 그러면 우선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 정답. 네, 남자가 현미경을 갖다가 look into, 들여다보는 모습이죠. 바로 A번의 형태가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B번 보니까요. put on 개념 등장합니다. 자,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만약에 내가 B번을 정답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glasses가 뭐예요? 안경이죠. 안경을 딱 잡아. 그 다음에 안경을 쓰는 동작을 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요. 이미 안경은 쓰고 계시죠? 그러면 pulling on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쓴다? wearing, 이 표현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 B번은 정답 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 C번, close가 뭐예요? 다 따죠. 캐비넷 닫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정답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D번, washing, 닫고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part 1 접근을 할 때요. 뒤에 있는 표현까지 다 확인하면 너무 좋지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기 때문에요. 주어를 잡고 동사 부분에서 만약에 제거할 수 있는 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part 1의 장소별 전략, 두 번째 실외 작업 장소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 봅시다. 공사장 사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험장에? 그 다음에 정비소 사진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로나 혹은 실외 작업장의 사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S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사진 잘 보시고요. A. He's inspecting some tires. B. He's opening a car door. C. He's parking in a garage. D. He's working on a vehicle. 네, 이제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정답 바로 D번 처리가 되네요. 자, 먼저 A번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inspect는요. 원래 뜻이 뭐예요? 조사하다, 검사하다죠. 그런데 조사하고 검사하려면 part 1에서 의미상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보다라는 뉘안스로 접근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번 같은 경우는 남자가 뭐 해야 될까요? 타이어를 보고 있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정답되지 않고. 그 다음 B번 볼까요? open, 열어야 되죠. 차 문을 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C번 볼까요? park는 주차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엄밀히 따지면 이미 차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주차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정답되지 않고요. 그 다음 D번 바로 볼까요? work on. 아, 이거 표현법 굉장히 중요하죠. vehicle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이 work on이라는 표현법이요. 뒤에 어떠한 명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의미 변화가 굉장히 커져요. 이 아이가 만약에 vehicle이라는 차량을 만나게 되면 차를 수리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 안 하고 가면 시험장에서 딱 들었을 때 차를 타고 work 일 가나? 이렇게 많이 떠올리세요. 그러면 큰일 나죠. 차를 수리하다 라고 할 때 work on의 표현법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법 정리해 봅시다. 우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차를 수리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car 라든가 vehicle가 함께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working on the floor, 바닥을 뭐하다? 청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working on the painting, 그림을 뭐하다? 그리다. 그러니까 특정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work on의 표현법이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차를 수리하다 굉장히 토익이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ETS 체크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서요.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초점으로 봐야 될지를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1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바로 이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트럭 한 대가요, 트랜스포, 뭔가를 운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a lot of bricks가 되니까 벽돌 한 더미를 갖다가 뭐하고 있다? 사실상 운반 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진들이죠. A번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은요. brick wall, 벽돌로 이제 벽이 쌓여져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둘러싸냐? work area, 작업 현장을. 보시면은 이제 벽돌로 쌓여져 있는 벽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C번 바로 볼까요? 아, 비빙 pp. 좀 전에 했었죠? 사람이 직접 나와서 pp에 바로 동작을 취해줘야 됩니다. 자, paint라는 단어는 라인을 paint 칠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사진상에서 그런 동작을 취하는 사람 보이세요? 보이지 않죠?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D번 바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construction vehicle, 지금 이제 건설에 필요한 차량들이요. apart, 주체가 되어 있는데 storage facility, 결국엔 저장 시설에 지금 주체가 되어져 있어라는 표현인데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문제를 출제할 때요. 100명에게 다 보여줬을 때 100명 모두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직감할 수 있는 문제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S 체크업 두 번째 문제죠?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정답은 A번 water. water라는 단어를 쓸 때요. 우리가 명사형으로는 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형으로 쓸 땐 물을 주다라는 표현이죠. 남자분이 되게 여유롭게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리는 무듯한 동작을 취합니다. A번의 형태가 정답 처리가 됐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의 holding a rake. 우리가 rake라는 단어는 굉장히 필수업이죠. 갈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낙엽 같은 거 모을 때 쓰는 도구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rake라는 단어를 쓰죠. rake를 잡고 있다고 했는데 갈키를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정답되지 않고. 그 다음에 C번 구멍을 파는 동작 없습니다. 그 다음에 D번도 마찬가지죠. for는 붓다인데 지금 사실상 이 표현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정답은 A번 바로 water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요. 빈출 표현들 간단하게 한번 점검할까요, 여러분들? 자, 이때 다 점검은 못하고요. 저희 교재 58페이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좀 중요한 표현 몇 가지를 선별 작업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제가 약간 색깔을 좀 달리해서 나타내 드렸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typing on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토익에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키보드, 뭔가 키보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타입 치는 모습들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making a copy라는 표현이 나오죠. 복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복사를 한 장 한다라고 한다면 make a copy가 되는 거죠. 복사를 여러 장 하게 되면 make a copy라는 표현을 또한 쓸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adjust, 조정하다. 이거 암기 꼭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upright, 마찬가지로 운영하다, 작동하다라는 표현이죠.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실외작업묘사 표현 있죠? welding이라는 단어 처음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용접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가끔 이제 그 파트 1의 사진을 보면 용접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sweeping, sweeping은 쓸다라는 표현이죠. 노면을 쓸다라는 표현들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장소별 전략 세 번째죠? 식사 관련된 장소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을 보시면 식당 사진 많이 나오죠? 카페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서 식사하는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종기토액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제 풀면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보니까 레스토랑인가 카페인가 메뉴판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웨이터가 서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을 찾아보셨나요? 자, 정답은 바로 A번 처리가 됐죠. 메뉴를 보다라는 표현에 look at 표현을 썼습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요? 메뉴를 보다.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studying the menu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래 study하면 마치 공부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손님이 메뉴판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다? studying the menu 혹은 reading the menu 표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따로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repare, 준비하다. 식사 준비하는 모습 보이지가 않죠? 그 다음 C번 볼까요? write down 적다인데 주문을 적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waiter는 사실상 접시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표현은 정답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waiter가 glasses, 유리잔을 들고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지금 보니까 접시 형태를 갖다가 들고 있는,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번의 정답 처리가 됐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체크아웃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니까요, 레스토랑, 카페, 이런 장소들 그대로 사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남자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A번에 보니까요, pay, 돈을 지불하고 있나요? 틀렸죠? 여러분들, cash register는 금전 등록기가 됩니다. 금전 등록기를 영어로 어떻게 한다? cash register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are lined up, 줄지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drinks, 사진에 보시면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쪽에 지금 음료수들이 바로 잘 줄지어서 진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사람 중심으로 시선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왼쪽에 아예 좌측으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좌측 뒤쪽에 있는 그러한 이 병에서, 음료수에서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체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셨으니까 사진을 볼 때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내가 신경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번 볼까요? 비빙 PP죠. 사람 나와서 PP의 동작 취해줘야 됩니다. 접시 clear, 치우고 있어야 되는데 치우는 모습 보이지가 않죠? 틀렸고. 그 다음 D번, diners are ordering food가 되니까요. 자, 지금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갖다가 주문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상 주문하는 모습은 또한 보이지가 않죠?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정답 확인해볼까요? 자, 우선 보니까요. B번 정답. 테이블을 딱 따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남자분을 사실상 테이블 위를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테이블 주위에 여성 두 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테이블을 딱 따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간단하게 동의화 좀 정리할까요? clearing off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leaning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당연히 정답 B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하게 되시면 돼요. 자, 그런데 C번을 보니까 여성 중에 한 분이 픽업이 뜻이 뭐죠, 여러분들? 집어올리다라는 표현이죠. 유리컵을 집어올리고 있나요? 아니죠. 그런 모습 없고. 그 다음 D번. 마찬가지죠. 여성 한 분이 poor는 붓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지금 이제 물을 붓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B번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A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아, 여러분들 이 단어 참 그렇죠. 베이스라는 단어, 꽃병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식으로 발음할 땐 베이스가 맞고요. 토익 자체가 어려운 건 이제 영국식 발음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는 미국식 영어를 너무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영국식의 발음이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베이스를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buzz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발음상에 베이스, buzz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전을 딱 찾았을 때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요. 클릭만 딱 한 번 하면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사전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한 저희 교재, 정말 좋은 교재죠.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 구별을 해놓은 섹션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잘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 처리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장소별 전략, 여가와 취미 관련된 장소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여가활동 즐기는 사진들 굉장히 쉽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미활동하는 것들, 그죠? 역시나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남자가요, painting a picture, 그림을 그리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먼저 A번의 holding 잡고 있는데 원래 지갑 잡고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 C번 볼까요? brushing, 아, 뭔가 브러쉬 들고 있나요? 이렇게 봤더니 그게 머리를 brush라는데요.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을 보니까요. sweeping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죠. sweeping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쓸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남자가 쓸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정답 되지 않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표현이죠. 원래 sweep은 쓸다구요. 그 다음, bump이라는 동사는 걸레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냥 청소하다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암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영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한 세부적으로 나눌 때가 있기 때문에 쓸다는 sweeping, 그 다음에 걸레질하다는 buffing이란 표현으로 구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체크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요. 세 분의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햇살을 딱 맞으면서 즐기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찾아내셨나요? 아이고, 쉽죠? D번 정답. sitting on a bench. bench에 앉아있다라는 표현. 정답 D번 처리가 됐습니다. 자, A번에 보니까요. take off.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결국에는 벗는 동작을 취할 때 쓰는 구문인데 벗는 동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볼까요? cleaning windows. 창문을 닦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C번 볼까요? 여자 한 분이 planting. planting는 동작으로 씁을 때 심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무를 심다라고 했는데요. 나무를 심는 모습도 없네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 D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sitting on a bench라는 표현을 쓸 때요. 휴식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니까요. resting이라는 표현을 써보는 건 또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sitting on a bench, 그 다음에 resting on a bench. 이 두 가지 표현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이제 야외활동을 즐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답 B번이죠. 이렇게 보트가 물 위에서 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돼서요. 당연히 정답 B번 초래가 된대요. 항의하는 모습이었죠.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기통 시험자에 가면 낚시질하는 모습들도 많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fishing이라는 표현들도 C번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D번 같은 경우는 watching a race, 주어를 볼까요? 사람들이 경주하는 거를 본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경주하는 것을 from a shore, 해양가에서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정답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A번과 C번, D번 다 드러내시고요. B번 정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레슨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또한 빈출 표현들까지도 점검하려면 시간이 많이 촉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64쪽에 이 빈출 표현들은 꼭 암기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특별하게 좀 선정한 단어들이니까요.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고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표현, 식사 관련된 표현에서요. Sipping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Sip은 홀짝홀짝 마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Drink라는 동사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Sip이라는 표현도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Setting the Table. 테이블을 세팅하다 라는 표현이죠. 이런 것들도 전기통에게 많이 등장합니다. 암기 잘 해 주시고요. 자, 여가 취미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요. Trim. Trim은 자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Bushes. 그러니까 수프를 갖다가 사실상 자르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Cut 말고도 Trim이라는 동사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동사도 잘 확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휘들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Lesson 3의 Must Know.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장소별 전략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막 정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내 업무 장소.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좀 집으면서 사진도 좀 보고 아, 이러한 표현들이 또 정기통역에 나오는구나 라고 대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외 작업 장소들. 굉장히 많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문제를 뽑아낼 수가 있었죠. 자, 세 번째 식사 관련된 장소들. 그 다음에 여가 취미에 관련된 장소들. 그러니까 장소별마다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그냥 머릿속에 꼭 집어두셔야지 시험장에서 활용도를 100%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빈출 표현들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파트 1 세 번째 강의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파트 1 많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어느 정도 해결책을 얻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레슨 4에서 또 만나 뵐 거예요. 잊지 마시고 꼭 레슨 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들 고생하셨고요. 너무들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